한국국토정보공사 음 왜 해요? 여기 팀의 음악입니다 이상한 문화만 따라서 좋은 문화만 따라서 짱이 많아서 불러 주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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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석탄형 계획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역시 티 며칠 전에 전화드렸거든요 왜 전화했어? 보고싶어서 전화드렸죠 형은 전화 한 통 없다고 캠프 때도 문자 드렸는데 두 다리 한 번씩 자주하면 형 싫어하십니까 귀찮아 진짜 형은 전화 다시 입시오 니 집이야? 네 전화는 좀 저기서만 넘어져 화이팅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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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3번 5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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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이거 아니야? 왜 이거야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왜 속상하시네. 어? 최강도산 양석사야. 이거 안 했어? 그거 했어, 그거 했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물러가라, 베어TV! 물러가라! 물러가! 저거, 무슨 말이세요? 네. 먼저 요청하셨나요? 아 네, 제가 바꿔달라고 했고 좀 고민 좀 했었는데 작년에 성형이 거 나왔을 때도 되게 좋은 응원가구나라고 했었는데 성형이가 이제 1년밖에 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제가 성형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혹시 너 응원가를 써도 되겠냐고 조금 오케이라고 하길래 성형이가 그 응원가로 못했던 몫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동작목은 그대로 타고 있어요. 그만할 때까지 그거래. 제 성격상 또 안 되면 다시 가요. notifications 태균이 커피산데요. 4개 있어요? 네. 전 절대 안 걸리죠. 수비로 먹고 사는데 태균이 두 번 놓쳤어요. 3개 말할게. 이번에 태균이가 아이스박스 나르기 싫다고 해서 투수들 물 엎거든요. 그럼 누가 나르기로? 제가 해야죠, 그럼. 세균이, 우리 괴물 쉬어야지. 물 쉬어야 돼요, 지금. 괴물 쉬어, 괴물 쉬어. 야, 세계동 여기 있는데. 가. 세계동 여기 있는데. 빨리 안 줬어야지. 죄송합니다. 세계동 저기 있어. 잠깐만요. 지금 채워요? 지금 채워요? 형이 할게. 형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소율이, 소율이. 아빠 나올거야. 수영아. 아빠! 아빠. 바다. 아빠. 아빠, 알겠어? 엄마. 아빠, 빨리? 누가 했어? 김믄아. 여기가 아니예요.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어머, 아빠. 엄마. 엄맘. 엄마. 제이어스 자, 이제 한 대 기회에서 올라갈 때 부담 갖지 말고 스트라이트만 해달라고, 처음 알았지? 네. 어? 조금 더 시계 써야 하고 스트라이트만 더 던지는 거. 거기서 맞지 않아도 돼? 네. 여기서? 스트라이트만 더 많이 해달라고. 그런 거 좋은 거 알았지? 그리고 그리게라 15분부터 1분부터 좋았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그isan? 그래. ège том домой와 둘이 그를 다시 당가 развит ignoren. 그렇게iqueunn주는 Cecilia? goal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예정주를 하고 ReleaseA odds responding? 정느님 번 더 수옥으로써!」 우리 가수 까지, 그 당시에 행체 안 manageable. 네 game. 와 stains.. 야 오연아 이야기 들이잖아 아니요 진짜 뭐야 이거 어떻게? 어? 오연아 오우 하는거지 오연아 그리다가 어깨 그냥 풀점만 풀이안으로 갈려야 한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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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박진희 즉, 2 2 2 2 고맙습니다 잠시만요